용납할 수 없어! 가서 놈을 벌집으로 만들어버려! 구멍이 몇 개든 난 상불하지 않을 테니까! 그러니까 가서 놈의 엉덩이에 총알을 박아버려! 그러면 레이더를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다른 밴딧놈들도 알게 되겠지! 너에게 적이 있다면 나에게 탈환이 있지! 나도 전에 똑같은 게 있었지! 나 생일 약속 전을 받았던 것! 오 얜 복 Frankie를 이해할 수 있어! 재앙 사업을 구원해야지! 마코스에게 물건을 사라! 조금만 받을 수 있었어!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근처에 덤프트럭이 있어. 벌써 그 개자식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. 주변에 둘러봐, 볼트헌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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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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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